31만 7천 3백 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테마는 두차전지 두차전지 대시 전고체 배터리 OLED 소재 슬래시 부품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재료 슬래시 부품이 다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은, 은 동사는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와 반도체 전자재료 등의 화학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요 제품인 hcds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로 국내외 소수 업체들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동사는 국내 최초로 hcds를 직접 합성부터 초고순도 정제까지 일괄 제조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음 신규 사업으로 폴리이미드 사업 분야의 출발점인 모노머를 합성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임 기업개요 대시 2006년 3월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덕산그룹의 전자부품 소재 전문기업이며 2019년 8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 등록하였음 대시 주요 사업은 반도체 방막 증착 소재 oled 발광 소재 고분자 총매제 및 합성 고무 타이어 고무 합성 소재 첨가제 등이며 향후 전극 보호제 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 추진 중임 대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cpi 투명 폴리이미드 소재인 모노머를 합성해 공급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양호한 성장 및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증가 이트 기기 내 oled 적용 확대에 따른 관련 소재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양호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그러나 파생상품평가 손실 기록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삼성전자의 고단수 낸드 출하량 확대에 따른 hcds의 수요 증가세 및 삼공장 증서료가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사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덕산테코피아의 시가 총액은 2,95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63위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상장 주식수는 1,837만 7,428주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퍼은 20.05배이고 추정 퍼은 1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4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48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03원이고 추정 eps는 862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1.68배 9,5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25,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4번지억원, 140억원, 22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1번지억원, 126억원, 174억원입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1번지 24%이고 유보율은 1816.9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2.50이며 전일 대비해서 30.19-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5.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8.30-2.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의 2022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650원보다 5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65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종가는 16100원이며 주가가 덕산테코피아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의 종가는 16100원이며 주가가 덕산테코피아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덕산테코피아은 거래량 48400아 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8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901흔 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304순세주, 삼성에서 600020세주, 제2피모간에서 5948주, 한국증권에서 561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329주, 한국증권에서 8305주, 메리츠에서 5000주, 삼성에서 4801흔 8주, 미래의세증권에서 47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42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00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차전지 관련주 덕산테코피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다음 시간은